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왕 시청할 때 꼭 출석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출석의 인증을 좋아요로 눌러줄게요. 꾸준하게 듣다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제 거의 1만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영상 제 영상 1만개 다 들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5천개 가까이 들은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잠시 커뮤니티 게시만 올려놨는데 보통 영상 듣고 게시글 댓글 달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잡으면 내가 하트를 누르거든요. 좋다고 좋아요. 저도 눌러줍니다. 저한테 좋아요 하트 받은 사람 모르겠어요. 한 4천개에서 5천개 정도 되는 분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거의 절반은 들었다는 거죠. 5천개 정도면은. 1천개, 2천개도 많은데 그래도 진정한 천만쌤의 팬이라고 한다면 한 5천개 이상은 들어줘야 돼요. 5천개. 여러분 영상 1만개 하는 것도 힘들어. 올리는 것도. 근데 듣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떠드는 것보다는 열심히 듣고 같이 저랑 멘탈관리 잘해서 가자는 거예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기의 하트는 몇 개인지 천만쌤으로도 받은 하트 개수를 한 번 댓글에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 가장 1등인지. 1등인 분은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등에서 한 5등까지는 제가 한번 챙겨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찐팬들한테는 제가 그런 또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한 5천개 이상 한 7천개까지 있는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좀 많이 있다가 도망가신 분도 꽤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흐름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코스피는 좋지는 않고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0.46% 빠지고 있고요. 2,645.50을 가리키고 있네요. 코스닥은 867.01인데 코스닥도 잘 흘러가다가 좀 꺾이네요. 보니까 좀 꺾여서 약간 보악권으로 지금 흘르는 것 같아요. 현재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562억 정도 개인들이 사고 있고 특정 종목만 오르는 것 같아요. HLB나 N캠하고 신성 델타테크 한 20.7% 정도 오르고 있네요. 20.7% 초전도체가 요즘 강세네요. 밑에 JYP가 조금 오르고 있고 1,6% 정도 눈에 띄는 종목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엔터주 들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좀 오르는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고 나노신 소재가 한 16% 정도 오르고 있네요. 나노신 소재 현재 그렇게 오르고 있고요. 현재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8%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그렇게 없어요. 코스 피는 현재 거의 뭐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은 삼성 생명 정도가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별로 없네요. 대한항공이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 어떤 분은 대한항공을 좋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차색 타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삼성 전자도 조금 아쉽지만 한 2,300원 정도 빠지면서 약간 밀린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자 느낌이 있고 해외로 잠시 눈을 보니까 현재 중국 상해가 1.5% 정도 쫙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까 중국 싹 올라갑니다. 요즘 중국도 밸류어 프로그램 밸류어 프로그램을 가동 중 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이나도 밸류어 프로그램 가동 중 이라서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천종합도 1.87% 오르고 있어요. 워낙 중국 지수가 너무 개판 쳐가지고 우리 진핑이 아재가 지금 도굴 피우고 있어요. 금융감독 관련된 총수도 갈아치우고 야 중국 정치 떨어뜨렸으니까 올려놔. 총 비상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총 비상이에요. 현재 항생지수가 또 폭등하네요. 2.6% 정도 폭등하고 있어요. 홍콩 H3.1% 지금 폭등입니다. 지금 와 지금 차이나 증시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0.46%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홍콩 야 갑자기 막 또 미친듯이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음 오르겠습니다. 중국 증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진피한시가 이제 올려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죠.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반토막 오를 것 같은데 혹시라도 홍콩 H나 물리시는 분들 조금만 버텨보세요. 제가 보니까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차트 보니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바닥은 통과된 것 같고 올라가는데 당분간 예전 자리 어느 정도 맞춰 놓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3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환율은 1,334.3원 0.06% 빠지고 있고요. 달러인덱스 103.97 그리고 비트코인 7,215만원 이더리움 416만원 비트코인이 7,200만원 대에서 아주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지금 알트코인도 오르가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알트코인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투자한 게 아니야. 그냥 몇 개예요. 한번 봅니다.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고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하고 싶으면 비트코인 정도는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코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는 거고 저거 오자 써먹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것 같아요. 수요가 몰리고 또 현물 ETF도 생기 받아보니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7만 3,100원 200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이러다가 나중에 부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좀 훅 빠지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그냥 관망해도 되고 우선주도 거의 자리 잡힌 것 같은데 일단은 6만 3천원 언저리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300원 정도 빠지지만 거의 다시 보니치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뺄 수도 있겠지만 거의 6만 3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그 정도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주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우선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만 기다려 보세요.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고 출석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의장으로부터 하트 많이 받으세요. 최소한 3천기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